10억 이하의 작은 회사는 가능한 데까지 도먹. 투자받지 마세요. 여러분의 지분이 잘 돼도 거의 없어지고 도업하지 않는 게 더 나아. 사실은 회사를 키우는데 돈으로 키우면 돈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.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그 단단하게 굳은 회사의 한 100억 가치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올 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그걸 하면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고요. 10억 원유 of 10 billion next when someone who wants to invest comes if I do it with a contract that I can manage. You can move with quite a lot of shares.